오늘은 6월 27일 월요일이구요. 제가 접목을 쭉 올리다가 접목,선목을 쭉 올리다가 오늘은 좀 다른거를 급히 올려야지 하고서 늦게 지금 영상 촬영을 하는데요. 미안해서 얼마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도 오고 제가 안가니까 어젠 2,3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 돌발 병에 충 방제약이 나왔으니까 언제 수령을 해 가실거냐고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는 저한테만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를 하고자 해서 제가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지자체별로 다른데 올해 끝난 지자체가 있고 아직도 추가로 추가로 주문을 받는 주문이라 그러나 추가로 신청을 받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저는 중부지역 화성시에 있구요. 화성시에 있으면서 이런 약재를 계속 받아왔어요. 그래서 받았던 이유가 5,6년 전인가 손녀벌레가 도망길래 면에 들어갔다가 농정계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많은데 뭐 약 같은 거 없어요 했더니 그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오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까요 해서 10여병 이상을 한 번에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서부터는 이제 등록을 해서 매년 그냥 그 때가 되면 신청을 하든가 전화 신청을 해서 이런 약재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진뚝 이라는 거 친환경 약재를 받은 것도 있고 받은 해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해 보면은 리무진 이라고 작은 병 요거보다 상당히 작은 병 받았던 게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리무진 그리고 올해는 받은 게 리무진 이 아니고 요거 받았어요.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동방악으로서 나오는 건데 요약이 읽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꿀벌한테도 좀 안전하고요. 직접 분사를 했을 때 마르기 전에는 좀 위험한데 마르고 나서는 꿀벌한테는 해가 없다고 써져 있네요. 그래서 리무진 보다도 이게 안전합니다. 리무진은 꿀벌에 독성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겠어요 본론. 그래서 저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대상자가요 과수농가들 포도는 제외일 겁니다. 포도는 제외인데 과수농가들이 대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과수농가 뿐만이 아니고 일반 나무들 심어져 있으면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과수도 있지만 일반 묘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신청을 할 때 나무들 많아 그러니까 남는 거 있으면 주세요 해가지고 얻어온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시당초 그냥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매년 자동 신청이 돼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근처에 산이 있다거나 그러면 산에서 꽃매미 많이 날라와 그래서 필요해요. 그 다음에 꽃매미 뿐만이 아니고 미국 손녀벌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면 여분 있으면 분명히 지금도 줄 겁니다. 저는 신청을 안하고도 여분 있는 거 있으면 주세요 해가지고 가져온 적도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주무관들 역량에 따른 거고 어느정도 남아 있느냐 그 차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지자체에 문의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화성시 제가 화성시에서 지금 요거는 타고 있으니까 화성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그래서 올해는 5월 4일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전화 연락을 받고 지난해하고 동일하니까 동일하게 신청하는 걸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전화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6월달에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되면 알려드릴게 해가지고 연락이 온 거고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요거 받았습니다. 10여병 받았고요. 주변에도 뭐 벌써 이제 나눠주고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요. 요거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 가루약 입제인데 요거 10g 정도 4g도 타고 10g도 타니까 25번 정도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한통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좋은게 뭐냐면 제가 쭉 농약 혼용표 읽어보니까 여기 보면 요즘은 다 이게 있습니다.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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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 그 다음에 4c 4c 라든가 요런게 다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필에서 요거는 이제 저렴한 거죠. 오독성 1급이고인데 요거는 3a 이런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번에 요 4자를 큰 분류 4를 쓰시면 다음번에는 다른 약자에 또 4가 있는 건 쓰지 마시고 3이라든가 6이라든가 그런 걸 쓰시면 내성이 안 생긴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같은 살을 쓰면 다음번에 요번에 살 쓰고 다음번에 또 살을 써요. 그러면 이 내성이 생겨서 50% 정도밖에 안 죽어요. 그러면 살아남은 놈들이 더 강해지니까 그래서 그런거 내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분류를 바꿔 가면서 하시는게 좋을 듯 해요. 그래서 또 3천포로 빠졌는데요. 화이팅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연락이 온게 신청 안 되신 분들은 추가로 접수를 해 주십시오. 그런 문자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옛날에는 그냥 면사무소 그랬어요. 면사무소. 면사무소는 대행만 해주는 거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각시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으로 직접 신청을 해도 되고 면사무소에서 대행을 하니까 면사무소 농정팀 산업팀에 신청을 해도 되고 그렇죠. 창고가 이렇게 돌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한번 문의를 해 보시는게 지금이라도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올해 만약에 안 되시면 내년에 5월달에 신청을 하시면 또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남아있는 게 있으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또 받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년 받아 가지고 오니까 이 정보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라든가 안 되면 내년에라도 여러분들 신청을 해서 받아 보시고요. 금액 별거 아닌 거 같은데 뭐 인터넷 보니까 16,000원 된 거 같아요. 이게 리무진은 7, 8,000원 였던 거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 해 가지고 손녀벌레 잡으면 국가 경제에도 국가 대개에도 도움을 주는 거니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농약 지침서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붐마이타 그 버렘 많이 쓰죠 버렘 아미트라제계 그러니까 같은 계통을 쓰면 안 좋다 하는 얘기야. 한번은 아미트라제계 쓰면 다음 번째는 다른 계통 그런 식으로요. 얘기가 많이 길어지네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아주 컴팩트하게 이 살천제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벌써 서론이 길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깊이는 못 들어가겠는데 여기 보면 뭐 4라든가 3이라든가 A3A4C6 플러스 4 플러스 플러스에 뭐 C 뭐 그런 식으로 막 나간단 말이에요. 이 작용기구라고 하는데 개통정보죠. 개통정보 그래서 곤충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살충제니까 살균제는 가나다라마바사 그런 식으로 나가고 살충제는 1서부터 30번 쭉 이렇게 나가요. 제초제는 A, B, C, D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게 살충제니까 4에 C 라든가 4에 A, B 라든가 A 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3에 A 라든가 그래서 곤충의 그 신경계에 작용을 하는 거고요. 이 살충제는 미토콘드리아에 작용을 해서 호흡을 저해하는 거 뭐 그 다음에 충의 내부에 에너지 대사 교란 호르몬 교란 소화기능 교란 생장저해 세포막 파괴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번호 플러스 A, B, C, D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보시면 여기 4에 C 있잖아 C C는 뭐냐면 설폭사 플로로 개통이라는 얘기예요. 설폭사 플로로 예를 들어서 6그룹 같으면 클로라이드 채널 활성제고 4그룹은 신경전달 물질 수용차 차단이고 그래서 4그룹에 설폭사 플로로 성분 그래서 이 성분은 기존 제품 내성 있는 거에도 잘 들어요. 아주 우수한 살청 효과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아주 빨리 죽일 수 있고 맞았다 하면 죽고 그 다음에 안 맞은 것도 이게 약효가 오래가니까 안 맞은 것도 갉아먹고 하면 서서히 또 죽어요. 그 다음에 묻은 거 먹어도 그 소화불량으로 죽는 게 바로 이 설폭사 플로로 성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그 분류의 것을 계속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큰 분류의 4를 썼으면 다음번에 3이라든가 6이라든가 써야지 되고 그런 식으로 쓰셔야 되고요. 또 하나 여담인데 여담인데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도 아주 좀 계세요. 그쵸? 여기 보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필해서 이거 4천원짜리 보면 여기 사용법이 있어요. 그쵸? 사용량서부터 적용 병해충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여기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에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쵸? 안에 또 있단 말이에요. 설명서도 있고 그래서 이 안의 것을 보셔야 돼요. 안의 것을 안에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한번 열어볼까요?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계시더라구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 약은 좋은 약이니까 온갖 병해충이 다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빽빽 크게 있잖아요. 그쵸? 빽빽 크게 있고 여기 보면 꽃매미서부터 가죽나무에서 꽃매미 손녀벌레 다 있습니다. 5만가지 작물 에 혼영표가 이 작용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살충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꼭 열어보실 것 열어보시면 열어보시면 이 안쪽에도 자세하게 이렇게 약품 저 자세하게 작물 하고 사용 약 약 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외로 이런거 모르시는 초보 초보 농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열어보시고요. 설명이 좀 매끈하게 됐어야지 되는데 그냥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랬네요. 본론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지자체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런 약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해당이 안 되셔도 근처에 산이 있고 도로에 나무들 많아서 거기서 선녀관리 많이 날라와요. 그런 말씀하시면 여분이 있으면 분명히 주무관님들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 내년에서부터 신청을 하시면 평수 대비 비례해가지고 이거를 나눠주게 되었나봐요. 그래서 저는 많이 받는 편인데 하여튼 뭐 몇병이라도 받으시면 좋은거니까 그래서 한번 신청들을 해보시고 알아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하여튼 뭐 내용은 올해라도 알아보시고 안되면 내년 5월달에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정보를 드립니다. 네. 늦은 시간 그냥 뭐 주저리 주저리 떠들다가 그냥 시간 다 보냈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